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개 드릴 것은 캐릭터 여유분 캐릭터 여유분 컬러 디자인 천태만상 입니다 여유분이 되다 보니까 양이 어떤건 좀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합니다 여성 캐릭터 지금 소개되는 것은 검색창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구매해서 신고 싶으신 분은 개인 댓글 댓글 달아주시고 연락처 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가지가지 천태만상입니다 여유분 이라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한가지 칼라 내 취향에 맞는 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세트에 무조건 예 무조건 믹서 아소트가 되어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칼라는 더 몇클레 더 될 수 있고 덜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구매하실 분은 네 구매하실 분은 개인 댓글 연락처 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한 세트에 무조건 네 열클레 아소트 섞여 있다는 것 양이 양이 많은 것은 개수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취향에 맞는 내가 맘에 드는 것만은 구매하실 수 없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디자인 천태만상 지금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너무 가지수가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것이 좀 있다는 것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컬러는 다양합니다 디자인 다양합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알겠지만 이렇게 천태만상 신으면 특이하고 멋있고 아주 좋습니다 예 면이라서 사계절 신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소트 되어 있다는 것 검색창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매해서 신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톡을 남기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구매해서 직접 신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종류가 천태만상 그리고 다양하게 열클레씩 꼭 아소트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예 여기에 없는 디자인 컬러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꺼는 좀 양이 됩니다 남성꺼는 양이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내가 이것이 꼭 마음에 들어 꼭 나는 이것만 신고 싶으신 분은 어렵고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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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세트 열클레 믹서가 되어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 입니다 여성껍니다 예 여성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기다 되다보니까 목에 약간 있는데 면이라서 하겠습니까 예 신는데 아무 시간 없어요 면이라 예 물건 졌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여러가지 칼라가 네 믹서 아소트 대해서 나간다는 것 한가지 칼라만은 어렵다는 것 예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여유분이다 보니까 예 어떤 칼라는 아주 여유가 많은 것도 있고 어떤 칼라는 아주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들어 빅서를 하더라도 양이 적은거는 도중에 예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더 되는 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예 신으시면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죠 예 아주 좋습니다 국산입니다 네 지금 소개되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 갈라 예 천태만상 롤 그대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전부 다 낱낱이 소개할 수 있고 일부만 일부만 내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검색창에는 검색창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열클레식 아소트 픽서가 되어 있다는 것 구매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만은 없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종류를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한 세트를 구입해서 신으면 그러면 다양하게 신을 수 있겠구나 네 이렇습니다 멋있습니다 다 멋있습니다 기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이런걸 신고 싶어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 컴퓨터의 입력은 자동으로 모든 무늬가 내가 원하는 무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컬러 다양한 컬러가 다 나와서 아주 좋은 영화를 예쁘게 멋있게 아주 랩쉽게 마음에 들게 실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거듭 말씀드리는데 검색창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 톡을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구매해서 신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구매자 반드시 열컬레 아소트 믹서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건 여의분이라 되다보니까 어떤 컬러는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컬러는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세트에도 켤레가 좀 많은 거나 양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